안녕하세요 먹방꽁녀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를 위한 맞춤형 가구 엄마의 품속같은 플래스타 아기욕조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플래스타 아기욕조 제품이에요. 색상은 옐로우 색상과 블루 색상에 있어서 꽁녀사는 블루 컬러로 초이스를 했습니다. 플래스타 아기욕조 제품은 신생아부터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아기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스마트 온도 감지, 친환경 TPE 소재, 항균 99.9% 킥 배수 시스템, 논슬립 소재, 원터치 폴딩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개월수에 맞춰 욕조 쿠션이나 욕조 가드 등을 활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플래스타 아기욕조를 사용해 우리 아기 목욕과 물놀이를 해볼게요. 일단 정말 디자인이 너무 예쁘구요. 목욕시 아기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도록 최적의 각도로 제작되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양의 편리함을 더해줄 디테일한 디자인으로 물병이나 장난감 등 다양한 물건들을 담아줄 수 있는 받침대가 있구요. 샤워기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샤워기 홀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욕조에서 목욕도 시킬 수 있고 공간이 꽤나 넓기 때문에 간단히 물놀이도 가능해서 너무 좋아요. 콩녀산의 아기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물놀이 후에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플래스타 아기욕조 제품은 논슬립 소재로 물이 많은 화장실도 미끄러움 없이 사용 가능하고 사면 모두 완벽히 지지하는 다리로 흔들림 없이 사용 가능해요. 육아를 하면서 느낀건 정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요. 정말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제품이라 더욱 마음에 들더라구요. 사용 후에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해주시면 돼요. 폴딩 구조로 공간활용에 최적화, 자바라 접이식 방식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쁜 디자인에 활용도까지 좋은 플래스타 아기욕조 제품으로 안전하게 더욱 편안한 목욕 시켜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